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테슬라 주가가 12%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12%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 전반에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유럽 증시도 장 초반에는 플라스콘 출발했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 눈치를 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 개시 전에 고민이 좀 많았었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 초반 대비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28포인트 빠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1.5% 마이너스여서 13포인트 지금 900포인트는 붕괴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전장 저점 대비해서는 상담을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보니까 플라스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눈에 띄는게 엔터 주죠 엔터 4인방이 플라스건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나름대로 방울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방송 제목이 엔터 위기의 돌파주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흔히들 영혼 난세에 탄생한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전 산업을 한번 보시고 아울러서 올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섹터군이 어딜까 고민해 봤는데 역시 그 저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규모는 작죠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그 4대 우리가 그 4대 핵심 엔터 사업 포함해서 작년에 하이브 매출이 1조 2천억 이니까 뭐 2조원 정도 수준 밖에 안되지만 영업위구로 따지면 이제 한 5천억 대 정도로 영업위구로 따지면 한 3천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뭐 반도체 라든가 자동차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그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그 4월 달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4체를 이제 공연을 했죠 그런데 콘서트 자체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전체가 사실 축제 분이었고 거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시장인가가 나와서 주지사죠 주지사인가가 나와서 뭐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기사에 실리고 했는데 자 이제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공연을 한다 서울에서도 하고 서울은 뭐 당연하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또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DMZ에서 공연을 한다면 그 파급 효과 아울러서 이제 그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상가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백업 역할을 한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중에서도 하이브 기준을 본다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주가 주가는 이제 별개로 주가도 결국은 이제 따라간다 보는데 워낙 그 대외적인 불합성 크기 때문에 시장이 부러지게 되면 또 어쩔 수가 없는거죠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만이라도 안정을 찾아준다 라면은 또 상당한 어떤 파동이 나올까 싶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흔히 우리가 그 4월을 이제 잔인한 4월 이라죠 잔인한 4월 이라는데 그 T.S. 엘리어트 시 황무지라는 시에서 제가 그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4월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뭐 잔인하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번 조종이 이번 조종을 통해서 4월을 이제 극복을 하고 5월 속도는 뭐 새로운 어떤 그 일단 그 빠질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상승 파동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 그런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하이브의 파동하고 이렇게 그 비교해서 보면 뭐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후 하면 이제 뜬금없이 이제 촘스키 교수 제 그 저서하고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오늘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시세를 보면서 과연 시세를 지배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또 누가 어떤 세력이 과연 시제 시세를 주가를 지배할까 이런 어떤 그 고민 이런 어떤 고민들을 자주 하는데 그 앞서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엔터 산업이 맥락은 틀리죠 맥락은 틀리지만 갑자기 이제 촘스키 저서가 생각나면서 누가 한국 경지를 지배하는가 움직이고 결국 이제 엔터가 뭐 전체는 아니겠죠 엔터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사실 그 방탄소년단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군대 같은 경우는 좀 면제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촘스키 이 저서죠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 책은 굉장히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사실 그 어떤 그 지배 권력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자본 권력 어 자본 권력이 그 사이 자본 권력은 뭐 무한하죠 어 정치 권력은 사실 그 유한한데 물론 이제 그 뭡니까 그 푸틴 이라든가 시진핑 김정은 정도로 빼면 은 유한하죠 유한하죠 대부분 이제 선출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자본 권력과 이제 그 정치 권력 정치 원리 어떻게 시대 변화에 대처를 했고 또 그 권력을 또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특히 이 책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 거야 미국의 왜곡된 권력에 의해서 이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읽으시면 상당히 그 저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쓰게 됩니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조금 뭐 하여튼 그 제목 자체에서만 제가 이제 좀 따온 건데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시세를 시세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어떤 가치에서 지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갑자기 또 촘스키 교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어 촘스키 교수께서 그 지난 그 4월 19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많이 기사에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좀 나름대로 제시했는데 핵전쟁을 피하려면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그 어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뭐 나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려면 싸울 상대를 보면서 싸워야지 어떤 형태로든 사실 외교적으로 뭐 절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무고한 어떤 그 시민들이 시민들이 죽어나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이 좀 종결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주가에도 좀 종전이 된다면 주가는 뭐 또 그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되겠는데요 여하튼간 우리가 자본시장의 메카니즘에 가장 상위가 외환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뭐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자주 봤죠 우리가 지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주 봤는데 그 전에 그 2020년도 2020년 3월 20일 이었죠 당시 이제 코로나 최정점 절정을 넘어서 최정점이 달러당 1296원 이었는데 지금 이제 5점에 제가 캡쳐를 잡았는데 달러당 1261.5까지 갔었는데요 1263대까지도 지금 환율이 원화가 절하가 됐습니다 환율이 인상이 됐는데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1296원은 이제 돌파는 거죠 상향으로 돌파시키면 상당한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돌파를 하든 안하든 그건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일단 1290원대 90원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우리 그 회원분들께는 이제 어제 문자에서도 앞으로 5월장은 괜찮은데 코스피 지수가 2600 포인트가 깨지는 것 일시적으로 깨지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제가 또 문자 말씀을 좀 보내드렸었거든요 2600 포인트는 우리가 그 퍼 기준으로 본다면 11배가 안됩니다 그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절대 저평가죠 무너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600 포인트 부근에서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위축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자신감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 이제 그 그 한 화면에 4개의 차트가 들어있습니다 4개의 좌상단이 하이브 그리고 우상단이 sm 좌하단이 yg 우하단이 jrp 가 되는데 공통점은 다 연봉입니다 연봉 최장기 차트에요 하이브 같은 경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봉이 지금 3년째 3년차가 되겠죠 여하튼간에 작년에 이제 작년에 40만 돌파하면서 하여튼 그 연봉상 의미가 없지만 연봉상으로 하여튼 신고가 나왔었고 sm도 연봉상 신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신고가 반열이 있죠 연봉입니다 월봉이 아니라 연봉이 연봉 자 그리고 jip 같은 경우 jip 같은 경우는 이제 jip 같은 경우 역사의 꽃점을 이제 그 돌파한 상태죠 돌파한 상태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모든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역사의 꽃점 반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라는 것은 이미 그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은 많이 오른게 주도주죠 이미지 많이 올랐죠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그게 주도주 영역이 또 확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지금으로 봐서는 엔터 산업이 엔터 사람이 주도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는 부정할 수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기차 섹터가 되겠죠 전기차 섹터가 같은 경우인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중수용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오른 상태 조정폭도 굉장히 깊어요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너무 많이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조 일단 그 고점 정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역사의 꽃점 다시 재돌파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테슬라에서 머스크 회장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뭐 다양한 많은 어떤 불확실성을 또 양산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 섹터 쪽으로는 좀 뭐 제한 상당 부분 시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도주 논리에 보면 주도주는 일단 국면을 돌파한다고 했어요 국면이 뭐냐면 지금 약세장이죠 약세장을 이제 강세장으로 반전시키는 그 뭐라고 할까요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 하락 추세인데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는게 있어요 그 주도주 치고 나가면 후속주들이 따라 붙거든요 어 엔터 산업이 먼저 올라가네 그러니까 다른 후속 산업들이 보고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 그러기 때문에 주도주는 반드시 이제 후속주를 견인한다고요 후속주를 그래서 첫번째 후속주 두번째 후속주 세번째 후속주를 견인하는게 있죠 그러니까 견인효과가 없으면 주도주라고 볼 수 없는거죠 혼자 그 독불장구실 올라가는 것은 절대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두번째는 역사 새로운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을 또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엔터주들이 주도주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뭐 자주 제가 제 소개해 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sm의 그 연봉차트가 되겠는데 sm이 2000년에 상장이 됐어요 2000년에 사실 그 1990년대 한 중반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뭐 hot 라든가 보아 를 출발로 해서 이제 그 sm이 구성이 되는데 그 상장은 2000년에 상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그 일본의 x 재팩 이라는 그룹 아실겁니다 남성 5인조 제가 개인적으로 락을 좋아하거든요 락 뭐 메탈 락과 메탈 영역을 이제 넘나드는 그런 그룹인데 일본 문화에 제가 다소 좀 패스적이라 하더라도 대중문화 패스적이었지만 x 재팩은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거죠 근데 x 재팩이 왜 소멸 했을까 물론 일본 경제하고 소멸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x 재팩 같은 경우 일시적인 전이 유행 이었다고 봐요 일본의 당시 그 막강했던 막강했다 우리가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 경제가 대단했죠 프라자 합의 전까지는 뭐 굉장히 있는데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실 그 어떤 그 x 재팩 역할 엑스 재팩이 또 뭐 크게 글로벌해서 뭐 더했던 분이 있는데 시스템 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핵심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단계 교육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데뷔 시킨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죠 그 시스템 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 그 비하는 분들 뭐냐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다 그러는데 이 여러분 생각해서 사업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가가 그 모든 사업가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기업이에요 지속가능한 기업이 뭡니까 오래도록 뭐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엔터 사업이 과거에는 뭐 일시적인 유행에 의해서 워낙 이제 그 등락이 컸는데 이제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bts가 군대에 입대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뭐 충분히 충분히 또 메꾸는 그런 시스템 이라든가 프로세스를 가꿨다 뭐 갇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출발 엔터 산업 엔터 산업을 비롯해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크게 이제 개화했던 출발점은 김대중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 뭐 같은 김대중 정부 에서 이후 같은 간에 공연윤리 위원회를 폐지 했죠 아울러서 뭐 사전사고 검열을 폐지했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 일본 대중문화 개방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막상 개방해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 sm 으로 본다면 sm 으로 본다면 이제 그 2000년 2000 년서부터 2000 년서부터 이제 한 3 4년은 하여튼 뭐 h.o.t 라든가 보아가 파동을 이끌어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가 또 파동 또 이끌어 왔죠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그 일본 대지진이다 후쿠시마 그 원년 사고 터지면서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아베 구구 정권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일간에 이제 한일간에 사이가 악화가 되면서 악화가 되고 또 이제 중국이 중간 우리 성주에 사드 배치면서 중국 시장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일본과 중국 시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10년동안 거의 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파동은 뭐냐면 아시아를 벗어나서 글로벌이 말 그대로 그 콧대 콧대 높은 이제 북미 유럽 시장에서 지금 그 하이브 그것도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jip 이번에 누군가요 까먹었는데 남성 5인조죠 아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가 또 최근에 최근에 또 굉장히 또 명성을 날린다고 하죠 하여튼 그 지금은 이제는 국내에서 아시아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변방이 아니라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거기에 이제 각종 어떤 플랫폼들을 장착을 하면서 그 상당한 어떤 성장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이게 전후방 사업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 우리나라 그 또 뭐 서울 그 부산 광주 뭐 대구 목포 이런데서 공연하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리아 브랜드 로열티가 뭐 크게 재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역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번 파동은 여하튼간에 10년 만에 10년 동안 조종 10년 만에 오는 조종이고 10년 만에 오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뭐 그들을 말릴 수가 없다 여하튼간에 그 한국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어갈 어떤 핵심 주도주 섹터로 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좀 거창하죠 매일매일 방송 하다 보면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매일매일 그게 시세에 빠지다 보면 자꾸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제 입장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이브를 우리가 이제 그 17만원 8만원 때 추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2반은 최고점이죠 작년 11월 17일 최고점에서 하락파 하락2파 b파 c파 하락파에서는 a파가 충격파가 됩니다 b파는 이제 반등파 되어있고 또 하락 c파가 충격파 주파동이 된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1월 28일에 22만 9천 5백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충격 1파가 나왔죠 상승파 주파동이 이제 충격파라고 하죠 1파동이 이번에 그 3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조종파죠 4월 25일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여튼 그 그 위에 상단에다가 제가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요번 파도 요번에 앞으로 진행된 파동이 2파동이 끝이자 3파동에 출발 저렴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하이브를 좀 하이브를 이제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애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을 해보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간에 1분기 실적은 일단 그 예상치 보다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고 하여튼 그 2분기 실적을 보장인거죠 2분기 실적은 작게는 최소한 700억대에서 많게는 900억대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하이브 상장 이후서부터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가는 그때 가장 강렬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긴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에 우리가 바트머 방식으로 하이브의 어떤 그 실적 사이클 영업이익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6월 말 정도 6월 말 정도에 한번 6월달 정도에서 오버시팅이 오면서 6월 말 정도에 한번 상투 의미 있는 고점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남은 시간도 권상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